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반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제입니다. 지난달 네이버가 클로바X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솔트룩스가 루시아GPT를 선보였는데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가 대형 언어모델 한국판 루시아GPT를 공개했습니다. 챗GPT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환각현상을 감소시키며 경쟁력을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자체 연구개발한 인스트럭트 지식학습을 통해 오픈 AI의 GPT 3.5와 메타의 라마2 대비 한국어 환각현상 자체 평가에서 약 40%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 열풍에 관련주의 주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7월 초 2만 2천 원대였던 솔트룩스 주가는 두 달 사이 80%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는 39%, 오피스 소프트웨어 업체 폴라리스 오피스는 87%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곳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네이버가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를 출시했는데 명령어에 대한 답변이 지체되거나 오류가 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클로바X 공개 당일 네이버 주가는 22만 9천 원으로 정거래일보다 6% 넘게 상승했지만, 지난 7일엔 21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기업들의 잇따른 채 GPT 공개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지고, 미국 상원에서 관련 포럼이 개최되는 등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4분기 카카오도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채 GPT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